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이 말한 연설 내용입니다 이 명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의 말처럼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겐 더더욱 가까이 들려오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마틴 루터킹 목사는 정의와 사랑까지도 남겨주고 우리 곁을 떠난 지 50년이 됐습니다 지난 1929년에 태어나 목사가 되고 인권운동가이자 흑인 해방운동가로 활동하면서 노벨평화상까지 받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인종차별이 난무하고 백인 우월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에 흑인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니 백인들로서는 용서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암살로 1968년 3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엊그제 1월 15일은 킹 목사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연방공휴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꼭 이때만큼이라도 킹 목사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킹 목사가 있었기에 이민자들의 인하와 인권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용버스에는 흑인들을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흑인이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체포당하는 사건들입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들이 연속해서 이렇게 일어나자 흑인들이 분노했고 자유를 위한 대행진 대행진이 미 전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촉발제가 되면서 흑인들의 인권운동이 본격화되었고 오늘날 흑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의 인권이 이나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킹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킹 목사가 있었습니다 킹 목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폭력은 강력하고 정당한 모기로써 그 누구도 상처내지 않고 악을 잘라내며 치료를 하는 겁니다 라는 위대한 정의를 실천하면서 마침내 1965년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받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킹 목사에 이러한 운동이 없었다면 어쩌면 흑인들은 물론이고 아시안 이민자들인 우리들에게도 투표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도 탈 수 없고 탔다고 해도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줘야 하는 일이 어쩌면 아직까지도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거지 소굴이라는 말까지 해대며 인종차별이 노골적인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권리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고 싸워가야 할 일이 우리 이민자들의 투쟁이라고 봅니다 킹 목사의 명언 한마디를 더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먼저 등을 그부리지만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등에 올라타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땅에! hart фотограф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